오늘 아침에 오브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낙시 오브님이 하시는 고기 잡는 것을 한번 촬영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인이 바깥에 나간다고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사줬습니다. 치킨하고 오이, 고추장 같이 먹을거에요. 감사합니다. 미미반타이안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햇볕이 장난합니다. 태양이 완전히 살을 태우네요. 바람은 좀 불구요. 날씨는 너무나 따가운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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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를 가득하고 있는 거에요 에? 간히로? 내 면이 면이 왔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자에게 면이 내 남자에게 면이 200원 200원 70원 70원 비교해 몇원은 소식으로? 물이 따뜻합니다. 아니 얼마나 햇빛이 강하면 물이 미지근합니다. 방카가 생각보다 작아요. 1인용 2인용 이거든요. 방카가 깨끗하네요. 안그래도 미끼 물어보니까 미끼가 생새우에요. 생새우가 안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카가 좀 작아서 2인용 이 딱 적합하거든요. 1인용 2인용 인데 하나를 더 갈고 간다고 합니다. 끌고 가는거죠. 생각보다 파도가 많으시네요. 배가 작다 보니까 파도 넘칠거림에 배가 아주 출렁출렁합니다. 작은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산거 있거든요. 지금 추 하나에 발을 여러개 하려고 합니다. 너무 큰 비싼. 비틀 비싼. 예. 막내없이 움직이고 있어. 고기가 바닥층에서 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흘림낚시라고 있는데 제가 흘림낚시를 하거든요. 흘림낚시를 배웠는데 이건 뭐 배가 움직이니까 자동적으로 흘림낚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왔을 때 세구에 와서 낚시를 했었거든요. 하모테스에 가서 500페소 주고 모터가 없는 방카를 빌렸습니다. 근데 모터가 없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요. 가까운 연근에서 낚시를 즐겼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오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한 5분 정도 나간 거 같아요. 5분 정도? 근데 돌아올 때는 1시간이 걸렸어요. 파도가 넘칠대니까 가질 못해요. 그래서 배를 연안가에 대지 못하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한 점이 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마음속으로는 아 절대 모터가 없는 방카를 타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모터가 있는 방카를 타는데 느끼는 그런 너무 작은 배를 타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파도가 넘칠대니까 속이 좀 안좋습니다. 만약 이게 몸바다 나갔다가 진짜 모터가 안걸릴 경우는 손으로 저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고부님도 지금 라이프자켓을 입었지만 이 라이프자켓은 필수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방카가 몇개 가라앉는걸 봤거든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쫄깃합니다. 라이프자켓이 더울줄 알았는데 안 더워요. 가볍고 덥지가 않아요. 난 더울줄 알고 벗을라 그랬거든요. 안 벗을라 그랬거든요. 시원합니다. 괜찮아요. 주찬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것도 하나 줬거든요. 치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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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면바백을 또 드시네요. 면바백을 또 드세요. 면바백을 또 드세요. 도시옥사 clicked 쌍으로 걸렸는데 근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거의 이야 이게 옮겨버렸네 오 투! 제가 두 마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돈돈도 두 마리 잡았습니다 큰거 잡았네 큰거 드디어 그 첫 마리 잡았네 바닥 아프다고 생각하시네요 여기서 식사를 할 때에요. 아참, 한 명. 아참, 한 명. 고맙습니다. 야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먹먹어 Serie는 또 의견 char 두꺼울은 진영 óg후ції ES 쇠 철근을 짠다고 사용하십니다. 쇠 철근을 사용합니다. 정말 필리핀스럽습니다. 똑같은게 잡히네요. 이게 일회용이네요. 단을 틔워서 입지를 오면 낚아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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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일회용 주추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전에 보다 엄청 많이 떠내려왔죠 지금 저 연안 가까이 있었는데 낚시가 엄청 많이 떠내려왔습니다. 낚시라는게 이게 망망대에 혼자 떠 있다면 진짜 힘든거 같아요. 자기만의 싸움 같구요. 집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반찬거리가 되는 정도면 충분히 해피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보통 큰 고기 잡으려고 하면 이게 마늘도 좀 큰거 써야되고 장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늘도 작은거 쓰는거 보니까 배가 작다보니까 아직 멀리 나가지 못하는거 같아요. 4벌정도 되면은 큰 고기가 잡힌다. 근데 밑이 자체도 그렇네. 고기 자체도 손이고 발이고 다 부르텄어요. 완전히 부르텄어요. 현재 미끼가 없는 가짜 미끼가 있어요. 멀리 더 좀 바이러스 너랑 나왕 광각 온 드립 오 네 오 어 네 오 으 으 오 오 엄청나게 떠내려 왔어요. 엄청나게. 갈려면 한참 나갔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큰 손만 바뀌었네요. 밑이 없어도 위에 잡히네. 이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땅 위에다가. 이게 필리핀 중공 꼬리발입니다. 직접 계좌가 있어요. 오, 예쁘다. 봐봐. 예쁘다. 정확하게도 강아지 inspir기도 했고, 이게 더 궁금한 점이 좀 더 긴장한다른 운이 많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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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낚아채서 가짜미끼가 움직이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것 같아요. 필리핀 정통 방식입니다. 가짜미끼를 이용합니다. 가짜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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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요. 가짜미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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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배가 좀 승부같아요 지금 배가 지나가야 되는데 좀 일찍 나왔어야 되거든요 약간 고기가 안잡히니까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 로타이에 갇혔어요 오늘 와서 돈돈이 오세요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앞에 엔진이 있어서 돛이 걸려요 물산은 엄청나게 세요 화면상에도 예쁘게 나오는지 엄청나게 세요 아니요 히덕그러네 물산 타이라네 들어왔습니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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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만 택핑해주세요 하루에 200페소 벌기 들을게요 아빠는 안에서 이게 우랑을레디 우랑을레디 이제 우랑을레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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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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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곡동에 사시는 김유석님께서 지난번에도 요번달에도 마찬가지로 4000포스를 주셔서 아이들 학교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학교하거든요 호텔 다시 가고 드셨습니다 You never meet the Korean people But they are helping Because they watch the video Father working very hard Look at the hand Look at the hand Look at the hand Look at this Look at the hand Look at the hand Look at the hand Very hard Even the 100% Very hard to get So Very dangerous also Dangerous I hope Everybody respect to father Respect me Okay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You're cooking the Ola? Cooking?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늘 아빠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빠 먼저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E 물가 물 mortar com 시간이 물에 물가 물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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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